모둑! 뭐야? 아, 나 UDK. 아무튼 모둑 이명!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은 더 스탬핑랜드의 공룡 생존 게임인데 버그가 많다고 하네요, 지금은. 일단 해봐야지. 오늘은 아무튼 2014년 6월 1일! 유후! 자, 내일 6월 2일이네. 으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버그 많아요? 아, 어쩌라고요. 에? 괜찮아요. 여기도 버그가 많거든요. 아, 이 버그 새끼들. 아, 이 벌레 새끼들. 전화만 해. 아이구. 과연 이거만 할까요? 이 벌레 새끼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헣. 제아무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랑 멀티가 있네. 솔로라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어. 야, 이거. 해송도가 왜 있다고야? 헣. 해송도가 왜 있다고야? 옵. 옵. 옵션. 비디오. 야, 해송도가. 씨바, 이거. 음. 야, 이거 왜 이래? 해송도가. 이거 안되겠다. 사이저로 특이해. 잠깐만요. 사이저.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공평하게. 짜잔! 완벽해. 여러분들 할줄 모르죠? 저는 그 유명한. 행성에 사는 분께 이거를 전수받았는데 뭐야 비잖아 이거 리방하면 할까요 어휴 쿵쿵거리네 이거 리방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험은 사이즈 아니 이거 맞춰도 이거 리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거를 맞춰볼게요 자 우선 그냥 내 멋대로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더 스톰핑맨들 공룡생존 게임 괜찮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쿵은 괜찮죠 뭐야 마우스 오른쪽에 점프야 안기 공격은 뭐야 우와 모션 봐봐 이게 좋은거야 여러분들 한곳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거 좋아 좋아 나는 인간 나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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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서 떨군다 나무웃 그리고 그리고 병신아 병신아 아니 뭐 단축키가 있을 텐데 경술 굉장히 큰데 지금 병신아 뭐지 이거 나무웃 나무웃 검은 핀데 흠 borhehe A 어? 뭐야? 음.. 벌레 소리겠지? 아, 이게 같은 곳에 두면 커지네 그쵸? 호! 공격이다! 뭐냐? 건물지 않고 공격! 살려주세요! 땜에에에에에에에엥! 크읍 모둑 셋이 죽은 척한 것다 어쩌 위에 태어난다 모둑 태어난다 데드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나는 뭐야? 랜덤 좋아 내 이름은 모둑 바보같은 모습은 사라졌지 크크크크크 시바 나도 이 게임 뭘 하는지 모르지만 좋았어 더 스토핑밴드 좋았어 흠 흠 흠 좋아 점점 키우는거야 좋았어 휩 휩 휩 좋아 커진다 어 저 멀리서 뭔가 있어 오 커져 이게 뭐지 이거? 집인가? 오 이거 뭔 집같아 내 집을 만들어야겠어 공룡에게 공격당하도 튼튼한 내 집 음 끄따잉 예 그거 아냐 이거 원피스에 그거 원피스 그 이거 상자에 낀 할아버지 그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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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에 상자 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막 아니 아무튼 저거 집이 커지고 있어 난 만족하는 분위기인데 나무 야 나무 이렇게 쩔어? 좋아 좋아 좀만 더 하면 돼 좋아 조심해야겠는데 우선 아직 난 내일은 배고픔을 들키지 않아 음 어 꽉 찐거야? 이거 뭐야 어 저 멀리 있는 공 공룡을 공격할거야 좋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쑤쑤쑤쑤 좋았어 이거 공룡도 기를 수 있다던데 내 이름은 마독 이 세상에 유일한 생존자다 어 깜짝아 깜짝아 씨바 깜짝아 아씨 깜짝아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간다고 왔네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건 뭐지 이 나무는? 이 나무는 뭐지? 왠지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 오 똑같은 나무였어 자 한번 들어가볼까? 몇돌 있나? 좋아 으아 이런 좆같은 공룡매아식들 여러분들 공룡이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바로 저 때문입니다 내가 멸망시켰죠 나를 공격한 공룡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앗뚝 어? 저 오른쪽에 뭐 있네 저 오른쪽에 눈과 뜨면 공룡이 내가 보고 있다는거네 아이고 익룡도 있네 이거 어? 앗뚝 어머니가 갑자기 어? 어? 공룡이다 먼저 공격한다 땡이 야 왜 왜 잠만 아 공룡 깜짝아 깜짝아 야 또 죽었어 어어 아니 뭔 요렇게 ㅋㅋㅋㅋㅋ 아야 뭐야 이거 자 이거 뭐 조합이 있겠지? 어? 뭐야 이거 이거 공룡한테 채팅도 할 수 있네요 자 단축키를 막 찾아봅시다 아 나무 쌓아둡 아 나무 쌓아둔거 2위로 꾹 누르세요 아 좋았어 한번 해봅시다 오오 그러네요 이 아 그러네요 오 이게 오 아나 그렇게 되네요 운드 토치 우오 우오 뭐야 주소 아니 아니 줍지를 못하네 오 그런거였어 아니에요 버린게 아닙니다 잠시 둔 겁니다 버린거랑 둔거랑 다른다고요 여러분들 쭈웹 얍 얍 얍 얍 쭈웹 으 안녕 흐 흐 흐 쭈워 흐 흐 흐 왜 우두밖에 못해 아니 흐 이거 이거는 더 뭐 만들어요 방금 뭐에요 방금 뭐냐구요 풀 아 아하하 그렇군요 끌고 다닐 수가 있군요 정말 아하 대단하군요 끌고 너의 수도 있다라 이거 설마 여기 안에 뭐 엄청난 공룡이 있는거 아니야 오오오오오 깜짝아 오오 깜짝아 오오 깜짝 밤대인줄 알았네 좋아 이거 내관아 이거 내관 같은데 이거 가자 나무여 으헤 가자 투리 투리야 우리 투리 우리 이채뚜리 하나 둘이 여기서 뭔가 더 뭐 방법을 아.. 생존 방법을 알아봐야 겠어 좋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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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까? 뭐 돌을 켤 수 있는건 아니에요? 돌이 있어! 저 돌을 켜보자! 오오! 켜져! 오오오오! 야 이거.. 괜찮은데? 오오오오! 돌도 켜지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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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파도 되는거야 이거? 오오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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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잖아 오 스톤! 오오오 이유로 합치는거야? 오오오오! 그러네! 오! 뭐야? 호잇! 호잇! 힛! 뭐가 만들 수 있어? 뭐지? 오오오 커졌어 뭐지 이거? 공격 시발 시발 힛! 호잇! 호잇! 뭐야 이씨 호두는 뭐야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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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랭가는 무슨 오 좋아 이걸로 선영을 해봐야겠어 게 멍청한 공룡 놈 시 시 야 티라나드 있는거지 이거 아직 나온지 얼마 안되서 앞으로 공룡들이 출발한다고 하네요 호우와 오늘 밤 저기요 어디갔냐 저기요 설마요 어디갔어요 어? 다 쓴거야? 아니 이런 개 망나니같은 다 썼다고? 왜 내고도가 있어 아니 공룡은 자 공룡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군 아니 여러분 이건 현실성경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공중에서 칼 휘두른다고 캐릭 부러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산소를 베는거야?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3-3 있었어요 그거는 어시스트 킬 데스를 말하는거 아닙니다 저 이제 나무로 캡시 아 저 이걸로 캡시다 오오 잠시만 설마 설마 저 저 저 돌밖에 안되는거야 안되겠어 너 이리와 유 폴드 자 이리오라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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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예후 신난다 무기만 된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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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소리 없이 켠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으잇 허 초식인가 저거? 초식인가 저거? 호식인가 초식인가? 초식이 두머린가? 이런 더러운 여식들 허어 헌쯔로 내줘야겠어 좋아 오! 로프 스피어! 좋아 이 스피어 보여주지 허어? 뭐지? 어어 저 골드벅어 스피어를 이 스피어라 왜, 안 일어나 ㅅ... ㅉ... ㅉ... 공격도 못 해봤어... ㅅ... 공격도 못 해봤어... worms ㅜ closest... ㅇㅈㅇ ㅜㅜㅑ ㅡ ㅎㅇしゃ ㅜㅇ 나..돌은 있나? 돌부터 사자,돌 어,돌이다! 좋아 어...좋았어 뉴허 씻는뎌 좋아,가죽은 훌륭한 반대의 돌이로군 훌륭한 반대의 돌이로군 좋아 후오 후 후 후 좋았어 어,뭐야 딱딱한 육식 아니야? 야,몸이 가벼워보이고 다리가 다리가 손이 얇아 이러면 육식이지 아,이런 선희의 럽식 아,아닙니다 좋아,내 모습은 보지 못했을거야 이게 플래닛 익스플로러라면 내 모습을 봐서 지금쯤 공격하고 있었겠지? 그래 아니야,총식일 리가 없어 보세요,지금 조개로 먹으러 가는 모습 조개도 생물입니다 좀 완벽한 오우 아,진짜 갈게요 여기 네 구역이였니? 조,간다간다 좋아 좋아 어잉 좀 노저 서,살려구요 어어!C-바 죽으러 가네 병신 택했지? 택했어! 쉴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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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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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막아? 공격은? 공격은? 공격은 불어안은 믿으라고 공격은 병신아 키트 나리를 그냥 날려보세요 아 1번 2번 미친 미친 좋아 2번으로 막 2번으로 막고 1번으로 공격하고 2번으로 막고 1번으로 공격하고 미친 이게 무슨 스왑야 이게 무슨 씨발 서든이야? 스왑을 하라고 무슨 스왑이야 스왑이야 야 좀 성의있게 좀 때려봐라 아유 여러분 추측을 즐겁게 해보세요 좋아 돌..돌로 뭐 할수있지? 돌로 할수있는건 없어 좋아 나무 좋아 서든 드립 병신 다시 제 코드네임 새끼야 응? 왜 시청률을 그렇게 해? 서든 드립 재밀수도 있잖아 좀 끌고삼 아 아 쉬바 누구냐 와봐 와봐 쉬바 이거 보여 나무댁이다 나무댁 evolving tand& 어? 뭐니? 뭐야 죽었어 뭐니? 어어? 고기둥! 고기둥! 내가 잡은거 아니야 이거 야 근데 방패 날라갔어 미친 이리와 이거를 이거를 한꺼번에 못해? 이거 하나를 하나씩 해야해? 미친 이거 이래용이었어 야 방패만 좋 crashed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뭔노 tech 빨리 만든다고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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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뿔이샤! 하하하하하하 멍청은 저서 얍 얍 얍 얍 얍 얍 허잇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이거 어떻게 먹어 아 맞다 불 이건 스톰이야 미치겠네 야 하하 하루먹어라 하루먹어 사는거같애 지금 먹어라 지금 사는거같은데 이거? 이거 지금 사라잖아 지금 사리 비즈니님 대도님 고맙습니다 대초님 야 이거 지금 사라 지금 중 흐! 좋아 일로와 어? 이그나이트 아닌데? 이그나이트가 아니잖아 일로와 자 자 이제 이거를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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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못 넣나 이거? 하나 시켜야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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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로 만들 필요없어 얘네가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 이제 밤이 될거같은 느낌이라서 보우도 있네 보우? 자 보우 조악 화살 화살을 만들어서 백졸객방 스트라이퍼 음 어?? 보우 보우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화살 재료 재활용 되겠지? 안되네? 조으 어? 어...? 오- 좋- 후어어앗!! 아 미친!! ㅋㅋㅋㅋㅋㅋ 잠깐만.. 잠깐만! 아 미친 미친 와ㅎㅎ 잠깐만ㅋㅋㅋㅋㅋㅋ 잠깐만! 포옹이!! 아니 장난해~? 왜 이렇게 빨라... 오? 어? 어? 아니 나는 좋아 좋아 저 나무 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보이겠지만 나무를 열심히 캐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 토치 자 토치 만들고 있어요 시발 무거워 똑같네 자 우선 떨군 다음에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보이죠? 천막집 나무 10개 돌 4개 진짜요? 자 4개 나무 10개 5개 6개 7개 8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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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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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5개 1개 6개 6개 씨발 됐어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거야 이제 이거를 좋아 이제 이거를 자 이제 이거를 됐어 씨발 천막집이 뭐야 천막집이 뭐야 이거 즉 아 이게 만두고 있는거야 지금 오 우아 우앙 너 이렇게 기고다니잖아 뭐야 너 이렇게 기고다니냐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자 집 위치 괜찮아 따르라 따르라 딴딴 야 북두치 시작이네 저거? 좋아 이거를 흡 좋아 토치 좋아 됐어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으왜 applied 야 집에서 이거 키울 수도 있어 으오오오오오옹 우와오오오 우오호오오오야 쩌low 쩌 Bass 야 집 잘 비졌다 흐 흐 흡 흥 흡 흡 후우오오오오오 oo 야 이거 짚 잘했다 지금 고기? 고기 이따 가져오면 돼 허기가 도대체 뭐지? 자 우선 지금 밤이에요 밤인데 나가는건 아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왜안켜져 잠깐만 안케져 쥬아 난 볼을 늘고 있지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어? 확이 떴네 자 내가 아까 어디지? 아 좀만 기다리자 어쩔 수 없어 오 뭐야 이 누르면 봐도 되는 거야? 오 이 누르면 되는 건가? 이 누네가 바로 뜨네 이거? 집에서 무한 오 비를 막아 씨발 비를 막아주지 않네? 자 분명히 내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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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리 와 터와 터 터오라고 아이씨 터라고 아이씨 괜찮아 이게 되는군 좋아 어 저기 저 움직이는 거 보여줘 저기 더러운 유명한 언제 아침인데 아침 보고 싶다 아니야 이거 시촌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를 죽입니다 시이벼럼들 정말 무지막지한 무지막지 나로톤 새끼들 깜짝 죽은 줄 아잖아 하하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니야 가자 그렇지 이거를 하하 다시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좋아 이제 이거를 됐다 파이어빛 아닌가 바겟빛 좋아 위치 괜찮은데 이거 음 좋아 이그나이트가 아니고 스타트 바이어 병신아 아 씨 이 말 나무가 없나 아우 아우 아우씨 야 갖고 앉았다 야 먹어 아이씨 아이씨 횃불을 올려놔야 돼요? 오 아침이 되는 것 같아 아닌가? 좋아 응? 터치 이렇게 됐다 됐다 오 지금 되고 있는거야? 뭐야 지금 허공에 허공에 헛짓하고 있어 저어아아 후 비어서 안된다고? 아 철거야 이거 안돼 아 비어서 안돼 미친거 아니야? 아 아 빨리 아침 좀 되라 사냥하고싶어 큰일날 보겠군 이거래야 또 음식도 해야되는데 아유 레디 투 쿠 레디 투 쿠 아이씨 이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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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나오나요? 네 왜 저만 이거 아직 불타는 모션이 없어요 시발 그럼 지금 불은 타고있는건가요? 어? 이게 지금 불이 피는건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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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있는거지 그고있는거지? 홈재 오오 대고있는거같애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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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자 시발 하하하하 대고 있겠지? 스톱파이어 입고있는거겠죠? ㅋㅋㅋㅋㅋ 거.. 이겼나? 스몰 미트.. 오! 먹는다! 먹었어 저 시발 모션 좀 나와라 모션 좀 나와라 ㅋㅋㅋㅋㅋㅋ 아..뭐..먹었어 지금 배가 그렇게..아 지금 허기가 다쳤어요 야 이거 아침이 오기나..아침이란 존재가 있나? 아침이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잘못본건 아니죠? 음.. 저 분명히 공룡이 존나 돌아다닐건데 걱정하지마세요 저는 지금 굉장한 사냥꾼입니다 무리야 화살 화를 들고 있죠 태양신..태양신..아가 죽은게 태양신이야? 아가 죽은게.. ㅋㅋㅋㅋㅋ 이거 이제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업데이트 하겠죠? 스밀어서 가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게 본게 공룡이 한대치면 저는 날라가서 넉백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연타 어퍼컨 맞고 저는 죽습니다 세번 죽었어요 저렇게 오라생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번을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시는 세..세번을 죽었어요 근데 내가 가끔 E 누르면 이그나이트가 나와 아 왜지? 아니야 아 침물도 되나 이거 쉬면 언제 나오는거야? ㅋㅋㅋㅋㅋ 아 이거 언제..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하..갓패? 방패 하나만..어 됐다! 아니네.. 야 이동하자 윤놈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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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은 아직 보이지 않는군 좋았어 점프 저 여기까지 정차를 가볼까? 그래 이제 들어가자 아뇨아뇨아뇨 바다에선 사용할수 있어요 그렇군요 관심없습니다 야 왜이렇게 돌이 너무 쩔어졌어 돌? 돌 장난 아닌데? 오 돌 존나 커졌는데 진짜? 돌도 돌도 이게 커지다보네 어? 돌이 커져 이 자식들 좋았어 철갑박 입어도 공룡한테 맞으면 죽잖아 하는거 아닌가요? 철갑박 입으면 몸이 으스러지는데 철갑박 있긴 있나 그때? 아니 아예 몸이 으스러져 왜그래 언제 언제 되는거야 이거? 좋아 이리와 됐어 어허 뭐 내 인생 아 흐흐흐흐흫 살려주세요 아... 어떡해 더 어두워져 아침이 되... 이거 언제 언제 돼 이거 아침? 현실 반영이라 밤이 한 7일. 8일. 7일. 7일. 9일. 7일 아침도 이렇게 길지는 않았어 아친도 이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쵸 음 낮에 비와서? 아니 아니죠? 그럼 이게 보일 리가 없죠 비 때문에 하늘이 더 안보이 되는거 아니..아닙니까? 설마 아무리 더 어두워진게 말이 돼? 음? 예 설마 이거 이거 되나 이거? 이거 떨구고 아 하나밖에 안되네 이거 태양신 줄 몰랐어요 제사지네요 아니 뭐지 이거? 기우제라고 해야되네 진짜 기우제? 소리가 안좋아 소리가 안좋아 소리가 안좋아 오 아니 우선 살아야죠 여러분들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진피에 안오지 당연히 빗소리가 안들리고 아침을 어떻게 할거지 이거? 흠 공룡 잡을 수는 있어요 자잘한 초식 뭐 육식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아침 언제 돼? 잠자세요 아니 잠을 어떻게 잡니까? 밤이 길어요 원래? 어? 어? 뭘 침대를 만들어 병신아 눈침대 어떻게 만드니? 어? 아 비오네 야 비가 반을 왜 보이는거야? 음 어? 어? 야 운마 뭐야? 시발 그냥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거야? 아이 어? 뭔소리야? 어? 바다에 막 있는거 아냐? 아니야 별이 있는거 보니까 아직은 그거야 자 이렇게 하다하면 솔직히 이동할 수 있는데 에이 나 이거 이거 뭐지라고 이 게임 병신아 차라리에서 처음부터 할거야 이거? 아이 귀찮네 아이 처음부터 하잖아 아 이거 병신가네 진짜 닥쳐이 개새끼야 이거 처음부터 할거야 아이 뭐 이런 밤이 개 병신같은 어? 이런 밤이 병신같은 게임이 있나? 에휴 아니야 좋아 좋아 다시 병신같은 짓 해봅시다 으음 좋아 다시 한번 병신같은 세상에 떠나볼까? 신나게 떠나보지고 스타트! 뚜둔 뚜둔 이런데 뭘 틀어봐야 싫습니다 원래 이런거였죠 아 아까 거기 아니야? 아까 거기 아니야? 야 어?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좋아 자 우선 이걸로 아무것도 못하네 좋아 도로 켰는거야 뭐야 이 자세 우와 존나 편하다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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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 게임이 더 스톰 랜드가 아니라 스톰핑 랜드네요 제가 방지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더 스톰 랜드 어? 스톰핑으로 썼는데 왜 핑이 안 써졌지? 아니 저 진짜 더 스톰핑으로 썼어요 아까 오프닝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더 스톰핑 랜드로 썼습니다 이거 왜 하나씩 해야 돼 이거? 이거 너무 불공평해 이게 바로 돌열 평등이야 어? 나무돌 평등 이씨 그런 조약이 생겨났는데 한꺼번에는 한꺼번에 돼요 그걸 왜 이제 자 우선 활을 만드자 활을 한 번 사냥해봐야겠어 음 쩝м 폴은 들고 당기는거야 좋아 사냥을 해볼 까! 난 빠르고 옮췄넴 닌자 뽕닌 주요 아스프라 태양신 으아아아아 그냥 방패가 방패하자 그냥 방패를 방패가 되죠 방패 드자 뭐 내가 뭐 아이 뭔지 그래 방패합시다 어휴 자 한 이 정도 하고 돌 돌이 어디있지 돌 이 돌 이 잼잼 죄송합니다 이 돌 될까? 안되네 아 우선 공룡 다양한 구경을 해보자 이거 시베 공룡은 뭐 짜대로 한 두마리 보고 끝내야겠는데 이거? 좋아 함 큰 짐 한거 봐봐야지 좋아 좋아 에이 갈때 까다로도 구경중도 괜찮잖아? 아니 여러분들 끄지 끄지 달리는 소리보다 끄지 끓이는 소리땜에 더 어그러워 끌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평화로운 피스 오브 피스 월드? 아니? 아니? 발바닥에 스팸 갔네 스팸? 어?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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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이거 어떻게 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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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있나 야? 야 공룡 뭐 별로 없네 아니 별로 없네 어? 어? 야 뭐 없는데 이거? 이게 뭐 없잖아? 아 이러다가 어? 저 열심히 좀 풀고 열심히 어그러워 끌고 매진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저한테 저야 나한테 오는 것 같진 않아 존나 큰 공룡은 개뿔 공룡 한 마리 더 보인다 어? 어? 방금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어? 아이 병신 개세 하 왜 너냐 널 피해서 씨바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냐 밀어먹겠네 야 멀티 해볼게요 아이 게임을 꺼버렸네 아이 미친 멀티 해보겠습니다 더 스톰핑랜드 잠깐 스톰핑 스톰핑이 왜 안 써줬지 좋아 이렇게 병신같은 씨바 좋아 멀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찌끄러기 게임 아닙니다 온라인 오?! 와 tablets 오 꽤 많네요 fell 잠시만 방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추춤과 즐겨찾기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하시려면 하세요 화면 됐어 이거 안가시지? 설마 안 돼 여기밖에 없어 응? 나와라 아깐, 뭐 갑자기 안 나오네 네, 만드세요, 닥치세요 아, 나도 생존을 하고 싶다, 어? 아니, 뭐, 멋있는 공룡도 보고 그러고 싶어 근데 뭐, 이 게임 때문에 필터 뭐지, 렉이 걸렸나? 뭐지, 이걸 왜 레기 올렸나? 왜 안되지? 왜 나를 가려, 왜 나만 배척하냐고 응?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게임이 원래 나를 배척하면 안되는데 왜 이런일이라는거지 하아 하아 개 병신같은 게임 하아 하아 네이브를 검색해보자 원래 존나 멋있는데 더 스톰핑 더 스톰핑랜드 이번달 스티위의 길자 개새끼야 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을 보여주겠네요 봐봐 뭐 단체로 오오 오오 오, 봐봐 공룡으로 당겨 잡입도 하고 오오 우와 공룡탕에 공룡으로 공격할 수 있어 우와 병신 어? 오오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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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48분 동안 있는데 48분 동안 재밌다고 느낀적인 탐 한 번도 없습니다 야 근데 어디서 본거 같지않아 플래닛 사 플래닛 익스플로러 플래닛 익스플로러에서 본거 같지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랬어요 플래닛 익스플로러도 플래닛 익스플로러도 진짜 게임하는거 아니까 재미를 느끼게 나름 할만했다고요 자 온라인을 해봅시다 기다려보자 자 리서치 아직 얼리엑세스라 저런 큰 공룡없어요 플래닛 사이드 아니에요 플래닛 익스플로러에요 플래닛 익스플로러 환을 잘못 충격하자는 해숭도를 줄인거죠 저 병신같은 게임 아휴 안나와 왜 리서치가 아닌데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그렇습니다 씨발 다음에 할게요 이런 빌어먹은 쓰레기 같은 똥구멍같은